반갑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하고 계신 바로 이쪽 밸러리아 후원의 지하의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뮤지컬 볼륨업팀입니다. 친구의 여전히 좋은가? 이러면 되지 않아서 내 맘속에 옮던 그런 생각뿐인다. 친구 몰래 걸려온 그린들 전화가 너의 이런 소리일까? 냉정하게 거절하면 되는데 왜 난 그녀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말?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어린 친구와 유저를 외면 제 여자 때문에 흔들리는데 너무나 괴로워. 나만 포기하면 되는데 왜 난 고민할지도 없는 일을 이러면 고민하고 있는지 빼야 해. 내 친구야 잠시 한 번을 기다렸던 넌 지금까지 너에 대한 내 우정이 아니 또는 못한가 봐 미안하죠. 내 친구야 잠시 흔들렸던 우선이 누군가가 너와 나의 친구 사유 저 둘이 시험했다면 그렇게 생각해줘. 내 친구야 잠시 흔들렸던 우선이 누군가 좋아. 내 친구야 잠시 흔들렸던 우선이 누군가 좋아. 내 친구야 잠시 흔들렸던 우선이 누군가 allí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누군가가 너와 나의 승부사인 저 두 번 시험에 따라 그렇게 생각해도 네 고맙습니다 박수 내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사람들과 도가 위에 빛나는 화려한 조명을 봐 잠실 리더 속에 몸을 실어 그냥 미션을 살려봐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슈퍼스타 모두가 내게 빠져대는 여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것 모두 미루어질 거야 그렇게 그게 비어버린 거야 아침이 맑을 때까지 우리 함께 바라며 두려움 따윈 없으니 박수 내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사람들과 손을 주세요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조명을 봐 잠실 리더 속에 몸을 실어 그냥 미친 듯이 흔들어 봐 지금 이 순간은 네가 슈퍼스타 모두가 내게 빠져드는 거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건 모두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크게 뛰어보는 거야 아침이 밝을 때까지 우리 함께라면 두려울 자위 없으니 내 눈앞에 펼쳐질 수많은 사람들과 무대 위에 빛나는 화려한 조명을 봐 잠실 내 눈 속에 몸을 실어 그냥 미친 듯이 흔들어봐 지금 이 순간은 네가 지금 이 순간은 네가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슈퍼사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우리가 슈퍼사 난 말야 똑같은 인형처럼 시키는 대로 살아와서 일상은 그렇게 아침이 되면 밤이 되고 딱 귀돌듯 샀다가 했지만 사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이 있는 곳 내 안에 가득 두픈 꿈 언젠가부터 나를 살게 해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네 아무도 내 맘을 몰라줘 그래도 괜찮아 난 숨을 쉬고 꿈을 꾸니까 정말 괜찮아 난 숨을 쉬고 꿈을 꾸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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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it's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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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n't have to do it. 지금 밤 불어면 네 모습 나 떠나갈까 봐 이유도 없이 떠나가던 니가 더 나 미워질까봐 차가운 바람 불어오면 니 모습 바빨릴까 허락도 없이 남겨둔 내 모습이 더 불안해지면 나 이렇게 너 떠나고 홀로 남아쓰던 일기장에 넌 보고 싶어 나 외로움에 힘이 들어도 또 그리워져도 널 볼 수 없는 걸 알아도 괜찮아 하지만 널 위한 내 맘 알아주길 죽여 나 외로움에 힘이 들어도 힘이 들어도 또 그리워져도 널 볼 수 없단 걸 알아도 괜찮아 하지만 널 위한 내 맘 알아 널 많이 힘이 든단 걸 알아 하지만 널 잊어줘 하지만 널 잊어줘 제발 그리고 음 저의 의미 새끼야 귀신이 다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잊은거니 우리 두만의 약속 지금 어디 있는거야 내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할게요 하얀 모습으로 바로 오늘 이곳에 돌아올거란 그 말 기억하지 못한거니 꺼야 조금 더 기다리면 너는 꼭 돌아올거야 나를 사랑하기 위해 행복하다 했던 넌 나를 안으면 눈물 흘릴거야 꿈속에 본 너의 모습 정말 예뻐서 참백한 모습도 사라진 채 깨어난 후 한참 동안을 울어야 했어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어디쯤 온거니 어딘가에서 날 보고 있니 미안해 내일 또 할께요 전설의 픽셀의 이 장면이구요 이 장면은 정말 괜찮아 세상에 네가 없다면 어떤 연락도 하지 말아줘 언제나 네가 사랑했던 생각이 영원히 널 기다릴 수 있잖아 1, 2, 3, 4 뭐라고요? 시간을 챙기고 가방도 챙기고 어디든 무대에서 난 떠나볼게 제주도 OK 강원도 GO GO 답답한 도시를 좀 벗어날게 어디가 좋을지 고민하는 것도 너무 사치 같아 어디든 지금 날 받아준다면 그곳이 앞에 복잡한 생각은 버려 그냥 몸을 즐기면 돼 두꺼운 일은 잊어버려 이젠 나만의 시작이야 난 이제 rock & roll 신나게 해 마시고 흔들고 잘 놀아볼 거야 우리 모두 rock & roll 미친듯이 이 순간만 생각해 피에이이이이이이이 både 이미 쇼 ícul 뭐 예 아 아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아 예 예 예 자 예 예 예 뭐라고? I love you You can pull your heart, fight it Pull your heart, fight it Enjoy! How are you? Seriously, one of the most is the only great race Who is it? If you want to play AUS weren't as the only one Who is it? 감사합니다.